이번엔 업로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인프 타입으로 구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멀티 업로드와 달리 한 개의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업로드도 팔레트에서 업로드라고 검색하셔서 화면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화면에 렌더링 됐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기존 HTML 구조가 포만의 인풋과 이미지가 들어있는 스팬 형태로 렌더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보면 파일을 첨부할 수 있게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버튼도 타입이 두 종류가 있는데, 기본 타입은 이미지이며 다른 타입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해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업로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인풋과 이미지 형태가 아니고 브라우저 기본 형태인 네이티브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 타입이 파일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